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관내 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간담회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내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령시 기업인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참석한 임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경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기업인 협의회의 외연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.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국내외 정세 변화로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.